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 믹서를 이용해 3D 모델 파일을 수정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D 프린터의 종류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은지 알아볼 거예요. 만약 3D 프린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용어를 들으실 거예요. FDM, SLA, DLP, SLS 이 용어들은 뭐냐면 3D 프린터의 출력 방식을 뜻하는 용어들이에요. 이 중에서 SLS 같은 경우에는 가루 재료를 사용하는 프린터로서 레이저에 닿으면 응고하는 가루 재료를 이용해서 3D 프린터의 어떤 출력물을 뽑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뽑자마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비행기에 들어가는 고급,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부품을 뽑을 때 주로 사용돼요. 이 SLS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거의 다 1억 원 이상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가루 재료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따라서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대개는 기업에서 사용을 해요. 따라서 3D 프린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SLA 그리고 DLP라는 3D 프린터 종류인데 이 SLA랑 DLP 같은 경우에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액체 용액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이런 빛이나 레이저에 닿으면 응고하는 액체 용액을 이용해서 3D 프린터 출력물을 뽑는 거예요. 이 SLA랑 DLP 3D 프린터의 장점은 그 출력물의 품질이 상당히 섬세하고 엄청 세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피겨나 인형 피겨나 아니면 작은 액세서리로 뽑을 때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저는 SLA나 DLP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SLA랑 DLP 프린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가 뒤에서 설명한 FDM 프린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요. 아무리 싸도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재료로 사용되는 용액도 거의 1리터당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해요.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뽑고 나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로 닦아낸다거나 하는 쿠처리 작업이 상당히 번거로워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추천은 안 하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정밀하고 세밀한 피겨나 작은 액세서리를 뽑는다면 그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SLA나 DLP보다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FDM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FDM 방식은 제가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 이와 같이 국숫가닥처럼 생긴 플라스틱, 실타래 바로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필라멘트를 재료로 사용해요. 이 FDM 프린터는 그 프린터 자체 가격도 앞에 설명한 SLA, DLP보다 가격이 상당히 싸고요. 예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3D 프린터를 검색을 해보면 가장 싼 게 거의 2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료인 필라멘트도 상당히 가격이 싼데 이게 대개 한 롤당 1kg 정도 해요. 이 1kg 한 롤이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한 롤당 가장 싸게 한 4불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재료도 싸고 프린터도 기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싸요. 그리고 재료를 보관하는 것도 용이하고요. 이 FDM 방식의 프린터는 앞에 3D 프린터를 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 앞에 FDM 방식의 3D 프린터가 놓여져 있고요. 모두 국내 업체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오픈 크리에이터스의 아몬드 그리고 여기가 라피스라는 대학생 창업팀의 아틱 그리고 여기가 청단 로봇의 델타 M33이라는 3D 프린터예요. 델타 M33을 기준으로 3D 프린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먼저 3D 프린터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재료 필라멘트를 공급해주는 필라멘트 공급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필라멘트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열로 녹여서 더 가는 실타래로 뽑아주는 익스트루더 그리고 이 익스트루더에서 뽑혀진 가는 실타래가 쌓여서 이제 출력물이 만들어지는 베드 이렇게 크게 3D 프린터는 FDM 3D 프린터는 필라멘트 공급기 그리고 익스트루더 베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FDM 3D 프린터를 구매를 할 때 첫 번째 가장 고려해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재료의 필라멘트를 사용하느냐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와 함께 두 가지의 필라멘트가 있는데 지금 언뜻 보기에는 둘 다 동일한 플라스틱 필라멘트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ABS, 한쪽은 PLA라고 적혀 있어요. 이 ABS랑 PLA는 둘 다 같은 필라멘트지만 성질이 아주 달라요. 먼저 이 ABS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210도에서 240도 정도에 녹아요. 그리고 이 PLA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보다 낮은 180에서 200도 정도 녹아요. 그리고 이 ABS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열에서 녹을 뿐만 아니라 수축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일반 그냥 아무런 베드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히팅베드라고 해가지고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뜨거운 베드에서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히팅베드를 이용해서 대략 80도 이상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아몬드의 베드인데 아몬드 베드 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베드를 가열할 수 있는 부품이 있어요. 바로 이 아몬드가 히팅베드인데 바로 얘는 이제 ABS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ABS를 뽑으려면은 베드가 히팅베드여야 돼요. 그리고 PLA는 ABS만큼 수축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굳이 히팅베드가 아니더라도 뽑아줄 수 있고요. 물론 히팅베드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히팅베드가 있으면은 대략 한 60도 이상으로 해주면은 품질이 좋아지긴 하지만은 굳이 히팅베드가 없더라도 PLA는 뽑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아틱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아틱도 이제 PLA로 뽑는 PLA 3D 프린터고요. 그리고 여기 델타 M3선도 베드가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히팅베드가 없고 바로 얘도 PLA를 사용한 3D 프린터예요. 그리고 이 ABS 같은 경우 PLA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요.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들이 다 이 ABS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PLA가 ABS보다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린 한 롤당 대략 1kg 한 롤당 4불에 살 수 있다고 가장 싸게 했을 때 4불에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PLA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ABS는 마찬가지로 PLA도 아세톤의 약간 녹는 성질이 있긴 한데 이 ABS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의 녹는 성질이 좀 강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나서 아세톤으로 후가공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런 장점이 있고 하지만 ABS가 단점이 뭐냐면 얘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좀 약간 우리가 플라스틱을 불에 그을리거나 태우면 약간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 비슷한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고요. 이 PLA 같은 경우에는 재료 성분이 약간 설탕 성분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주위에서 약간 달달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ABS를 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얘는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ABS 재료를 3D 프린터에서 사용하지 말자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PL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당에서 녹말 있으시게 많이 보잖아요. 초록색으로 생긴 녹말 있으시게 그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자연에서 바로 생분해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P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친화적이라서 저는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3D 프린터를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기준 중에 또 하나가 보호되느냐 아니면 다이렉트냐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필라멘트 공급기랑 익스트루더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으면 다이렉트 떨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으면 보호된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로 지금 이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필라멘트 공급기가 있고 또 거기 바로 밑에 같이 익스트루더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틱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더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필라멘트 공급기가 여기 있어요. 얘 같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보호된 방식이에요. 다음으로 지금 M33, 델타 M33도 같이 살펴보면 여기 익스트루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 공급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있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호된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보호된 방식의 경우 이렇게 익스트루더 쪽이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정확도 있게 뽑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반면에 다이렉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더랑 필라멘트 공급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재료를 더 안정적으로 넣어줄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릴 때 일반 처음 3D 프린터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호된 방식이냐 다이렉트 방식이냐 구분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기준 중에 하나는 오토 레벨링이 되냐 안 되냐예요. 3D 프린터를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는 이제 Y축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X축이라고 하는데 바로 Z축 Z축은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높이를 말해요. 오토 레벨링이란 뭐냐면은 이런 여기 이 Z값의 높이를 딱 프린터 출력하기 알맞게 설정하는 것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것을 오토 레벨링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간혹 배드가 휘어있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도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오토 레벨링이에요. 지금 아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레벨링이 없는 거고요. 여기 델타 M33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장치가 없어서 이 델타 M33 같은 경우에도 오토 레벨링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아몬드를 보면은 아몬드는 여기 이렇게 뭔가 눌리는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통해서 오토 레벨링을 해요. 나중에 뽑으면 알겠지만은 여기 네 군데 한 다섯 군데를 자기가 찍어가지고 자동으로 오토 레벨링을 해요. 만약에 내가 Z값, Z 쪽의 높이를 수동으로 맞추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 레벨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오토 레벨링 있는 것도 써보고 없는 것도 다 써봤지만은 이 오토 레벨링을 맞추더라도 Z값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Z값이 안 맞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필라멘트가 허공에서 그냥 계속 흘러내려 온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맞닿아 있어가지고 막혀가지고 베드랑 완전히 붙어 있어가지고 안 나온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뭐 오토 레벨링이 되더라도 간혹 Z값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100%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가 FDM 3D 프린터를 살 때 필요한 기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중요한 기준을 설명해 드리면은 ABS를 쓸 거냐 PLA를 쓸 거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용 필라멘트를 쓸 거냐 범용 필라멘트 용을 쓸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토 레벨링이 되는 것을 쓸 거냐 아니면 매뉴얼이 되는 것을 쓸 거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시면 되고 제일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FDM 프린터도 다른 뭐 SLA나 DLP만큼 가격이 비싼 거는 엄청 비싸요. 뭐 300만원, 400만원짜리도 있고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을 써봤을 때 FDM 프린터 같은 경우는 FDM 프린터 자체가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애초에 FDM 프린터로 높은 품질을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만약에 3D 프린터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기대를 좀 접고서 일단은 3D 프린터를 체험한다 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싸고 가급적이면은 조립식 3D 프린터를 한번 해보시길 권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관련해서 뭐 산업을 바꾼다 뭐 TV나 뉴스에서 매번 3D 프린터 관련된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3D 프린터가 조만간 산업을 바꾼 키 아이템이긴 하지만은 지금 3D 프린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예로 들어가지고 이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출력을 할 때 출력할 때 주위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담배를 피우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출력하고 있는 동안에는 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출력하고 나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출력할 때 환기를 하겠다 하시면은 이 프린터 주위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물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력을 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경오염과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ABS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ABS 재질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LA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는데 이 3D 프린터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에서 어떤 플라스틱 제품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한 100배 떨어진대요. 거기서는 공장에서 한 1 정도 해가지고 플라스틱 녹여서 제품 만들 거를 이 3D 프린터로는 100 정도 가열을 해가지고 녹여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사람들이 3D 프린터로 뭐 다양한 것을 뽑는데 심지어 뭐 식기 관련된 거 포크나 수저나 이런 것들도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ABS로 뽑는 사람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ABS 같은 경우에는 그 ABS 재질이 사람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ABS 사용하신 ABS가 인체 무해한지 최근에 한 외국에서는 인체 무해한 플라스틱 3D 프린터 필라멘트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강의 동안 제가 추천드린 기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요.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실 때 제가 설명드린 기준이 100%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다른 전문가들이 제 의견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3D 프린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3D 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라피스 팀의 아틱이라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3D 모델 파일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